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예천2선거구에 정상진 전 도의원을 단수후보로 결정하고 예천1선거구는 김영규, 도기욱, 조경섭 3명으로 경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원 상주1선거구는 김성태, 남영숙, 민병조 3명이 경선하고 상주2는 김진욱, 김홍구 2명이 경선합니다. 도당 공관위는 지난주말 경선을 치는 영양군수 영주시장 예천군수공천후보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영주와 영양에서 불공정 경선 사례가 속출했다며 도당을 찾아 항의하는 바람에 발표가 미뤄졌습니다.